사냥 장치는 일단 끝났고요.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좀 심사를 해보셨지만 아무래도 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심사하는 데 저도 시간을 드리고요. 저희는 이 목사님 시간을 드리는 와중에 잠깐 성경 퀴즈 한 두세 문제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맞춰주시면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의 예언가는 누구게요? 최고의 예언가 네 이렇게 하시더니 no 아닙니다 최고의 예언가는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일까요? 본센스야 뭐야? 응? 네?